안녕하세요 센태 텃밭을 바꾸는 풀골 tv 입니다 오늘은 오이, 참외, 수박, 열매를 수확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여름에 잎채소는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열매채소들이 시작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열매채소 수확하는 모습을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수박을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수박이 복수박인데 굉장히 튼실하게 열렸죠 그죠 예 지금 이 무게 때문에 수박이 떨어질까봐 지금 고리를 해놨거든요 지금 고리 안에 가득 차도록 지금 수박이 맺혔습니다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박이 익었거든요 내일 비 소식이 있고 하니까 수확을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박이 이정도는 굉장히 큰거거든요 자 먼저 잘라주고요 꼭지를 자 우후 무겁습니다 자 이만합니다 복수박이 굉장히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수박이 익은건 보통 어떻게 확인하냐면 꼭지 부위에 잔털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수박 무늬가 아주 선명하면서 색이 약간 진한 색에서 옅은 색으로 살짝 바뀝니다 이 녹색 부분이 예 예 그리고 두들겼을 때 소리도 좀 맑아야 되고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따야되는 수박이 보입니다 자 옆에 지금 매달아 놓긴 했는데요 무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서 이 줄이 버텨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달려있는 수박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박을 뭐 시장에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렇게 한 구루를 심어서 두 개 정도는 줄에 걸어서 재배를 하고 또 두 개 정도는 바닥에 뉘어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포기에 세 개나 네 개를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박을 땄고요 자 이번엔 참외를 따 보겠습니다 참외 한 열 포기 심었는데 참외가 올해 좀 병을 했어요 녹인 병 하고 흰거리병을 했는데 방제 작업을 하긴 했지만 100% 방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한 200개 넘게 수확 할 것을 예상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예상하기는 한 200개 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어휴 흰거리병이 됐는데 예 예쁘죠 다음 것도 부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참외 일곱 개 수박 하나 오이 한 일곱 개 정도 수확했습니다 오이는 매일 같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 수박들은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죽었어요 잘 안 돼서 봄바람에 너무 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싹이 꺾이고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사먹고 수박실을 꽂아 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달린 겁니다 대신 이제 이 수박들은 좀 거의 여름이 끝날 무렵쯤 먹을 수 있겠죠 자 늦게 꽂은 건 이만하고요 일찍 꽂아 놓은 것들은 지금 이만큼까지 성장했습니다 이정도까지 일찍 심오는 겁니다 일찍 심오는 것들이 지금 한 빨리 성장한 건 그렇고 지금 한 늦게 한 것은 한 요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크진 않아도 재미있게 먹을만 합니다 자 이곳은 수박이나 참외를 사먹고 씨앗을 꽂아서 기르는 장소고요 자 이곳은 이른봄에 수박을 모종을 사서 기른 곳입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수확을 하나 했고요 머지않아 수확할 수박이 또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보면 수박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애플수박 인데요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애플수박 자 복수박은 이렇게 좀 길쭉 하죠 애플수박은 작은 것이 동글동글 합니다 자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서 길쭉하게 크는 것은 복수박입니다 오이 오이 오이도 매일 한 7개에서 10개 가까이 계속 수확하고 있어요 근데 오이도 올해는 녹은 병이 걸려서 방지 작업을 했지만 100%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병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호박 한 요정도 주먹만한 게 가장 먹기 크기에 알맞죠 요정도 수확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먹을호박이 보입니까 여기 있네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오우 세개가 있네요 여기도 있고 자 오늘 수확한 오이 오이 한 9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참에 7개 수확했고요 그 다음에 수박 하나 수확했고 그 다음에 호박 4개 수확했습니다 자 한여름에는 이런 열매채소를 따는데 기쁨이 있어요 봄에는 한 5월달부터 6월까지는 쌈채소의 즐거움이 있다면 지금 7월 8월은 열매채소를 수확해서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오이는 좀 시기가 좀 빠르죠 수박이나 참외보단 빠른데 오이는 늦게까지도 잘 수확할 수 있으니까 좋은것 같습니다 이슈 무조건 너무 좋아 이게... 그두우가 잘 zumindest 국물이 필요해서 국물이 상큼하네요 국물이 beds, 육질도 굉장히 고소하고 단맛도 괜찮고 먹방 전엔 생강을 냉울래 고춧가루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